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제가 오늘 야외 채집을 나가 가지고 자 이 진해를 잡았습니다 쬐깐한 청진해를 한 마리 잡았어요 자 이 진해를 거미한테 타란톨라 먹이로 한번 줘볼 생각입니다 진해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큰 거미들 한테는 먹이로 주기에는 좀 이렇게 간이 기별도 안가고 제가 키우던 골덴이 새끼가 있어요 골덴이 새끼가 있는데 얘도 지금 밥 안준지 꽤 됐기 때문에 골덴이 새끼인데 제 손가락을 비교하면 크기가 이정도 됩니다 예 이 골덴이 거미한테 먹이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떨궈 보도록 떨어뜨렸습니다 자 진해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과연 골덴이가 사냥을 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밥을 안 먹은 지 오래돼 가지고 이 청진해를 먹으면은 방문가는 골덴이가 지금 보증으로 됐어 자 잡았습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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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에 사냥 성공했어요 사냥 성공 이야 이야 작지만 타란톨라다 이야 사냥 기가 막히게 성공하네요 이야 작지만 나도 타란톨라다 역시 작아도 타란톨라는 타란톨라예요 지금 시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꿈틀대고 있네요 자 지금 조명을 한번 한영 실력이 기가 막히네요 얘도 밀어만 준지 꽤 돼가지고 배가 곧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야 반응 진짜 좋네요 화면이 뽀얘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지금 더듬이가 아직도 움직이고 있죠 진의 더듬이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야 어느새 골덴이가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사냥할 정도 단계까지 됐네요 이렇게 사냥할 정도 단계까지 됐네요